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매만 했냐에 전국에 다 한 겁니다. 추미애 옆 동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옆 동네는 또 김구 선생 정손자가 또 나와가지고 젊은 부인이야 김용만 씨 또 김구 선생 정손자한테도 이런 8000표를 집어넣고 또 뭡니까 당선과 낙선을 바꾼 겁니다. 조작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거로에 관한 건 그냥 끝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뭐 나라도 아니에요. 조폭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10년째 부정선거래가 권력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 하남을은 새로 만들어진 지역인 모아입니다. 1986년생 김구 선생 정손자 김용만 부정선거로 당선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세 지역이 화성정 하남을 평택병이 신설지역군 모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여기도 다 조작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구 선생 정손자인 김용만 후보가 받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7718표 국외 부재다 투표 212표 덕풍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2388표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김용반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 투표제. 위조 사전투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앞에 선거인수에서 5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조작값이 찾아졌기 때문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관위 발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7718표입니다. 그런데 7718표 가운데 선관위가 만들어서 집어낸 위조 투표제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조 투표제가 13465회 선거인수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이게 2693표입니다. 7718표에 2693표를 빼면 5025표가 됩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와서 김용반 후보한테 우편투표를 던진 사람은 5025명이고 선관위가 그냥 조작을 해가지고 김용만 후보와 함께 밀어준 위조 관외 사전투표지수는 2693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여러분 제외국민투표도 보시기 바랍니다. 212표를 받았다고 김용만 후보가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던진 표는 128표고 나머지 84표를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위조 투표를 투입해 준 겁니다. 84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외국민투표 선거인수. 선거인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419명이죠. 419의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84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가 규칙이 찾아진 겁니다. 아마 선관위에 조작한 인간들은 이런 게 밝혀지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렇게 밝혀내리라고는.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는 지역 선관위에는 선관위를 방문하셔가지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더불 민주당 후보의 이런 표는 전부 다 조작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서울은 4분의 1을 곱하시고 경기도는 5분의 1을 곱하시고 경기도 가운데 이은주는 3분의 1 더 많이 조작해 줬으니까 3분의 1 곱하시고 그렇게 고하게 되면 다 이렇게 진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표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여러분들 준 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수사를 안 해? 이걸 수사 안 한다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보시오. 이거 당신 수사 안 해? 대통령 호칭도 지금 이제 아까워요.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8082표를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선거 결과 전부 다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 다. 이거. 이 초록색 칠해놓은 김용반 후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다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관외사전 국외부재자 관내사전 관내사전 전부가 다. 그래프 그려보면 검시할 수가 있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하남시 어른 참 계산하기가 좋네요. 동이 4개밖에 안 돼 가지고. 뭐 이거는 그냥 그저 100%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미사일동 플러스 13% 마이너스 11%포인트 플러스 14%포인트 마이너스 12%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집어넣는지. 덕풍삼동 관내사전투표에 선관위가 집어넣은 표가 874표. 미사일동 관내사전투표에 여러분 선관위가 집어넣은 게 17,790표. 미사일동의 관내사전투표에 집어넣은 표가 1,763표. 미사삼동의 선관위가 여러분들 위조투표 더블당 후반기 집어넣은 게 818표. 국외부재자 투표 84표 위조투표 투입. 관외사전투표 2,694표 위조투표 전체가 8,082표를 집어넣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투표 연기를 교부받는 네 사람당 한 표시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남에서 여러분들 총 하남을이죠. 8,082표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반기 집어넣어 준 겁니다. 김구 선생의 정선장인 김용만 후보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최종 결과입니다. 표를 집어넣기 전에 국민의힘의 이창근 후보가 3만 7천표, 김용만 후보가 3만 6천표, 1,198표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거를 7,998, 이게 7,998표가 아니죠. 가만히 계시봐요. 8,082표입니다. 8,082표. 8,082표를 투입해 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추미애 후보 지었구나 김용만 후보 지었구나 뭐 전국의 뭐죠? 일종의 그냥 사례인 겁니다. 사례. 이 보시게 되면 7,998표. 여기는 또 7,998표가 나오네요. 약간 에러가 있는 모양이네요. 사전투표 중에 50분 사람 숫자는 3만 1,994명, 3만 9,992명으로 발표를 한 거죠. 예를 들면 6.35%를 조작하고 선거인 승진으로 실제 사전투표는 오신 분은 25.39%, 발표 사전투표를 31.73%로 부풀린 다음에 그다음에 김용만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는 48%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58%로 뻥튀기를 했네요. 이창근 후보가 잘 싸웠네요. 당일 투표에서 48 대 40으로 이겼네요. 그래서 선거를 바꿔버리는 거고. 이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찾아낸 내장당 가짜 위조 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복원을 오른쪽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정확하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전체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 자료인데 선관위 자료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 잘 싸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창근 후보가 48% 얻었네요. 48 대 35. 사전투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58% 대 37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걸 이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을 하게 되면 밑이 나오는 거죠. 김용만 후보가 원래 3만6천표를 얻었는데 4만4천표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다른 후보 표는 똑같습니다. 3만7천 3만7천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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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당일 뷰를 보시게 되면 조작되기 이전에는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73장을 받았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11장을 받도록 만든 거죠.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 참 창피한 일인 겁니다. 나라의 아무리 규율과 기강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만드는 그런 가장 성스러운 행위에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조작질을 해온 겁니다. 이걸 윤 대통령이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진짜 강심장인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잘 넘어가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한치의 개인적인 사감이나 추미애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만 숫자가 증언하는 바를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나서 잘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1198표로 패배한 김구 선생의 정손자를 6884표로 승리한 당선자로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선거 무효소송 감이 아니고 그냥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사에. 범죄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겁니다. 5월 9일 날 실제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진 것만 발견하게 되면 그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선거 무효소송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다 여러분들 투표자 이미지가 다 파일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냥 바로 결정되는 거죠. 그거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 신분증 이미지가 있는 여러분들 개수 100개 하고 발표가 여러분들 150개 하면 50개 여러분들 똥튀기 한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 그냥 중국 비서물이란 나라가 되겠죠. 선관위는 5월 10일까지만 버티면 정거를 다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4년간 해왔으니까 참 이제 어느덧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이 문제 4월 10일까지 깔끔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교사